이 쓰레기 캐릭터 아 아 아 신우사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중하하하하하하 쓰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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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니 미친 와 또 아잇 아잇 발현은 오른손에 다 쳐봤고 지속은 왼쪽에 꼴박는것 개빡치네 일단 쓰레기 캐릭터가 왜 있는지 지속은 왼쪽은 왼쪽은 왼쪽으로 랩틸 이스크 풀피 와우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역배우열 이스크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노디압 이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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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하면 완성 제거특 제거 맘대로 되면 첨탑 개슘 제거가 잘 되면 쓸너스가 아니지 에너자이저 평형 영채화 영채화 평형 우리의 힘을 맛보고 싶은가 아뇨 수상한 단체들이 자꾸 디펙트한테 이상한 거 추라야네 평형 냉정함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렇게 나쁘지 않네 뭐야 이것이 혼돈의 밸류다 큰 밸류 정혼돈 이런 쓰레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상점 가려면 저쪽인데 상점을 보는게 맞겠지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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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몰치거리 쓰는거 왜 이렇게 열받지 나 아니었어요. 나 아니었어요. 깍깍 털 그렘리님 아까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그릇 아 들고 갈까 가득 거의 안 먹을 것 같은데 노래하는 그릇 당황스러운 째려보기 10댐 아프고 또 파일 또 라이버 대충 재활용 플러스 하나 뭐야 함전기에 어쩌자고 안돼 빌어먹을 전기만 나와 험탑 전기공사 아까 그렇게 게임 잘하던 그렘린 리더가 맞나 왜 이렇게 못해졌지 아까 진짜 게임 개잘했는데 대리였네 범탑에도 빌어먹을 대리랭이 놀고 재활용 플러스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잘못 눌렀어 음.. 얻어내기 강화를 해야 되나? 끈든 이막인데 벌써 타수가 1장씩 남은 게 말이 되나 트럴하나 판도라도 없는 듯 진짜 디펙트는 전설이다 진디선 아직도 강화를 할까 진디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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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서가 이렇게 아프고 했으면 벌써 날팽이 잡고 있을 듯 펀칭 머신디 야 엘리트 4마리나 잡을 수 있네 그러다 디펙트가 잡히고 디펙트 잡히고 빡손각이다 아 진짜 숟네 숟가락들이네 숟가락이 더 쎄겠다 근데 왜 슬더스에서 소멸망는 유물이 이 숟가락이지 순수각이네 각이 아니네 아니 어쩜 이렇게 강섭능숙신성도 없고 순수도 없고 하다못해 전천 비밀기술 비밀 아니 이 어떻게 저렇게 쓰레기로 나가 아 제발 오셨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후우우우우우 오션 없었으면 어때뻔 했냐..아이씨 잘못썼다 igence 범댔써야되는데 아 스크린매를 재활용 교창살과 초창싸면 제거 못하는데 제거해야지 힘이 낮으면 좀 쏙 터지면 그만이지만 세대 체력 130 30 미친 언제 잡냐 세대 체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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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20. 20. 22. 23. 23. 26. 26. 27. 28. 29. 28. 29. 29. 나 이거 강화에서 뭐하냐고 이거는 봐도 이해하기 어렵네 단타를 때리면 다음에 연타할 확률이 있네 범드 두 장만 쓰는 게 나았을려나 유분은 또 쓰잘되기 없이 양수 있던 거 같고 하네 유성 타격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하는지 한지 쉬워 유물 먹기 강화하게 앗 다행히 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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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 으앗 개같은 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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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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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 강화하고 여기서 걷어내기 강화면 딱이겠다. 바지직은 비록 있으니까. 아이고. 뭔 고생인지 참. 아악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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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달팽이 잡는 법. 달팽이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달팽이가 좋습니다. 상태 이상 넣지 마라. 그 자꾸마. 달팽이 잡는 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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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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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 호호 재활용으로 상태 이상 지울 수 있는데 굳이 구상이 필요할까 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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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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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다른 금강조 하나 받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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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지발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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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와야지 아 조금 더 돌릴까 재규 왜케 안잡히냐 꼴밖에 끝 다 손무 도움이 되긴 되겠네 아니 재규 좀 빨리빨리 똑바로 안드냐 하이 재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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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펙트 순환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말 덕분 무외로 끝나는 모드 캐릭터 생각이 나네 이펙트 순환 죽어 그냥 왜 이겼는데 친거같이 이펙트 순환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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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44분 44초에 사막이었는데 인생 3-1-3-1 5-1-5-2 1-2-3 1-3-4-1-3-4-1-5-1-4-1-5-1-4-1-4-1-5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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